어어어어 얍배 낙해가 노즘 철파 난관 연속 파괴의 절탄 딜이 될까? 음 광란 똥카드 너무 많고 타락불 끊기 절대적이니 다 쓰레기인데 와 개조름 발화 핏보샨 무칼 실바 투석구 광란 바로 쓰레기 됐네 이래서 왕란이 싫어 파괴의 징끈 대범 뭐? 검 뭐? 표창 피포션 포식 뭐지? 윙부츠 오예 강화 개잘 들어간 근데 피통 거지댐 육강량 그접 이라 괜찮 못먹었다 아니 피포션 왜이렇게 잘 마리케이드 포식 한개 돌파 다 좋은데 한개 돌파가 제일 낫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 포식 아 한돌 포식 뱃머리 뱃머리 외형질 미쳤네 바리스네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리케이드 안 먹었지만 한돌 괄호야 또 속냐 또 속냐 하앗 으윽 하핰 하핰 웃음 의 하핰 하핰 how 아 미친 아니 미친 아 미친 사신 곤닥 곤닥 투석 불조약 대검 전장부칼 피피포멜 약분 99골드면 뭘 할 수 있지 꼽기 가능 약 두 대검 꽝 종이개구리 난관 먹을까 진끈 먹을까 진 현돌 칼티 대검 빠셋 전투 최면 아이고 탓 탓 된 줄 알고 12 12 12 15 15 잠깐만 개구리 있잖아 으아아아 16 11 11 더하기 100이 못할 뻔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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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돌이 필요 없겠지 화염 장벽도 필요 없겠지 화염 장벽도 필요 없겠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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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돌파 강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5 5 5 5 5 몸박 파괴 전탐 뿔거리 폭포 연사 여기서 사신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은 따서 갚을 수 있어 쓰는게 이득인가 안쓰는게 이득인가 12힐을 되니까 으두메퐁 어포 무감 다 나왔네 한돌 강화해야겠다 카악카악 대와르사 사신을 안쓸 수가 없다 살려면 써야지 포식 못함 사신 포식 이사신이 더 안정적이겠죠 이거는 망치도 저열도 다 괜찮아보이네 특히 이제 강화 못할건데 그냥 망치먹는게 엘리트 잡으러 가고 과제는 어떻게 되죠 과제 튕겼어 이거 아무것도 안하면 튕기나보네 과제하는 중 잘될도 해가나 뭐 필요한건 없고 채굴 살려달라니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 누가 들으면 퍼즐시켜놓고 자기는 딴거 아는것처럼 들릴수도 있잖아 최다 체력을 오해했습니다 아 다들 즐거워서 하는거야 연소 연소 엄청 즐거워하고 있잖아 아 카드 잘못썼다 포식가가 엄청 안나오네 알감라니 스택 할 수 있을까? 저거는 먹을 수 있겠군 옴념옴 옴념옴념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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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념옴념 39들 화염장벽 사신값도 안나오고 포신값도 안나오고 사신값도 안나오고 향로 갸굴 엘리트 더 잡는게 맞겠지 유물이 구석구 박센데 엘리트 안가는거는 말이 안됨 이게 맞겠지 이게 맞겠지 아닌말고 WAZP 사신 삼사신이요, 지금은? 아 서프나님 진짜 아님 아 이 집 턱벌레 맛있네 사혈 상점을 보는 길이 있고 엘리트를 하나 더 보는 길이 있는데 엘리트가 이득일까 상점이 이득일까 길 첫번째 요쪽으로 가서 상점을 보고 엘리트 잡기 길 두번째 엘리트 두명이 잡고 하나 더 잡기 상점 루트가 조금 나을 것 같긴 하 600원은 못참지 올셋 시상해 향 루트 금강좌 진화 태양계 모형 일단 먹고 재물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참호 무감각 난기몸이면 참호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충격파 들고 가고 사신 들고 가고 전투 최면 들고 가고 감시병은 잘 모르겠네 사신 내장인데 불안불안하다 심육신 심육신 난 골드가 좋아요 아짐석씨 안녕하십니까 새해 가서 ation 너 audit 2캐린데 독고 전투장비 전투장비 쓸만한 카드가 별로 없는데 몇 장 있긴 한데 드로우 하나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음 서순 정답은 롤렛 한번 잘못 돌리면 그 누구든지 대가를 지불시켜야만은 크래미입니다 크래미 대가는 지불되었다 채굴장 채굴장이라니 그냥 다들 모여서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고래를 만들고 있을 뿐인데 도넛은 맛있다 나도 힘울리고 너도 힘울리고 이건 공정한 거래야 이건 공정한 거래야 성전한 거래야 이거 생전한 거래야 불이 으악 껌남성 향로 를 보고 가는게 아니구나 이럴수가 딜계산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암튼 아 향로 봐야 되는구나 근데 볼 수 있을까 이거 방어도가 될까 맞고 사신으로 갚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향로를 보자 근데 막을 수 있을까 가자 호로록 근데 수석구에 곤충박재면 창방도 그냥 점심일 것 같은데 50% 봅시다 일단 일은 잘되들가나 40% 아니 50%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20골드 20골드 어따 써냐 25골드 제거 한번 안했으면 아까 저거 하다가 봤어요 아까 저거 하다가 봤어요 선피스 싹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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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 투게더 왜 게임 이름은 투게던데 투게더 하고 있지 않지 3스택 아니면 4스택인데 다음 턴은 잡을 수 있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만 몸풀기 포션 쓰고 복제 포션에 단계 돌파 아시겠어요 아 뭐야 이게 괜찮아 근데 어차피 따서봐 뿜데고 아 무 문제 없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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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뭐였더라 학생분이 알려주시겠지 한개 돌파 이거 다 태워도 되겠다 나 불조약은 남겨놓지 다 태우고 한개 돌파 한 번도 쓰고 사열 쓰고 대검 때리고 음 이제 어접이 됐죠 1,4,3 예시해 죽어라 쓱 승리 엘리트 되게 많이 잡았다 영웅 하나도 없고 완벽함 하나도 없어 근데 3,000점 지금 놀랍다 놀랍다 남겨놓지 두 분은 두 분은 두 분은 감사합니다.